코로나19로 본격화된 재택근무가 진화된 문화로 보일지는 몰라도 사원들이 개인적이 되고 기업들의 소속감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. 다시 출근이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. 그럼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을 어떻게 다시 회사에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. 여기서 기업들의 업무 공간 변신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. 사업은 점점 똑똑해지면서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이뤄나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